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하시는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주학농협 조합장 임유수입니다. NBS 개국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종주학농협은 농민본의 항제농장,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농협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전신용점포에서 전국 최초로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의 소독증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려운 농촌농협에 200억 원의 상생자금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도시농협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앞장서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동에 소재한 농협 부지에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충남농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신선하게 판매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및 고객으로부터의 사랑과 신뢰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 아래 탄탄한 내실을 경비한 농협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한 견고한 다리,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한 지역농협의 대명사로 저희 세종중앙농협은 다가올 내일도 세종과 상생하고 충남과 발전하는 인류농협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농협다운 농협, 더불어 살아가는 농협 함께 그려갑시다. 잊자 잊자! 조합원! 잊자!